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나 9명이 다쳤습니다. 지진 난 곳에서 직선거리로 370km쯤 떨어진 부산과 또 경남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님 전해왔습니다. 도심을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식당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접시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300개 넘는 접시가 한꺼번에 깨진 겁니다. 어젯밤 11시 14분쯤 일본 시코쿠와 규슈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에히메현과 고치현에는 서 있기가 곤란하고 책장이 넘어지는 수준인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시코쿠 지역의 진도 6약의 진동이 감지된 건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60대 여성이 넘어져 부상하는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거나 도로에 낙석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이후 에히메현 원재력발전소의 출력이 2%가량 저하됐지만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370km쯤 떨어진 것으로 부산과 경남 등 국내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140여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거대 지진의 전조는 아니라면서 일주일 안에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낭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